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V영어 김지영입니다. V 순서 삽입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할게요. 사실 지금까지 순서 삽입 강좌를 계속 찍고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야 내 목소리 톤이 좀 세지 않네 얘들아 한 3강 정도를 찍고 지금 내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아 그래 이런 거였지. 맞아 애들한테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시험 현장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게 되겠지 그 느낌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좀 지저분하지만 수업을 하다가 멈추고 여러분들한테 OT를 찍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제가 해설 강의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총평은 항상 다 강의를 찍고 나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주려고.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쨌든 봐. 결국에는 이 수업을 내가 지금 한 3강까지 찍어 내려가면서 계속 무슨 말을 반복적으로 했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고민거리들 네가 자꾸 이렇게 가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틀리니까 앞으로는 이걸 좀 수용하고 받아줘라. 라고 하는 멘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순서 삽입 강좌에서 제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민이자 제일 정면 승부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거야. 왜 순서 배열이란 문장 삽입 유형에서는 네가 고른 선지는 왜 정답 근처에만 있니? 어떤 느낌이죠?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푸시는 분들. 아니 맨날 순서 배열 예를 들어서 B, A, C 정답을 이걸로 골랐어 네가. 아니 근데 맨날 수볼 내가 고르는 선지들 옆에 정답인 거야. 뭔가 있어. C, B, A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 제가요. 아 이거는 잘했는데요. 이거 한 끗 차이로 틀렸어요. 하...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세게 얘기할게요. 이건 그냥 못하는 거야.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서배열을 보통 틀리시면 다들 이런 느낌으로 틀려요. 다들요. 이미 선지의 패턴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개 정도는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한 끗 차이거든. 이건 그냥 못하는 겁니다. 좀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를 지금 인정을 하고 그러면 뭐가 돼야지 내가 맞출 수 있게 되는지를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아니, 맨날 문장 삽입을 풀면 1번, 아이씨, 너무 빨라. 2번도 너무 부담스러워, 빨라. 맞다라는 전쟁에서 출발하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3, 4, 5 중에 하나일 건데 이거. 이 느낌으로 들어가시다가 왜 네가 고른 선지, 예를 들어 4번이면 왜 정답은 꼭 3번이냐고. 아니, 왜 내가 고른 선지 2번에 5번을 고르면 왜 정답은 4번이냐고. 왜 맨날 뒤따라가냐고.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얘들아. 자, 이 수업은요. 이거의 정면돌파는 수업이에요. 단순 문풀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 수업은 유독 여러분들의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정면으로, 야, 너가 이랬으니까 이거 같지. 라고 계속 문제별로 좀 짚어드리고 클리닉성으로 막 깨고, 소위 얘기해서 막 뚝배기까지 한다고 그러니 너네? 뚝배기! 아무튼 그런 거 알려드리는 수업이에요. 알겠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하면서도 막 그 얘기하고 끝났다니까. 아, 네가 자꾸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못하면 이런 거 틀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다 끝났다니까.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고민. 아, 예. 지우지도 않을게 이거는 기다려봐. 너네 맨날 질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요. C, B, A가 정답인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고른 선지 B, A, C도 이거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되지 않아요. 아, 이거, 이거. 이것도 되지 않아요. 어... 평가원이랑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니 뭐 버스 타고 저기 가서 한국교육회장 평가원 가서 저기 유문지 낸 사람 나와 보시오. 아, 이거 왜 안 됩니까? 라고 싸우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가원 교수들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뭐, 안녕하십니까? 이번 순서별 37번을 낸 김지영 교수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틀렸죠? 외롱. 이렇게 안 하잖아, 이분들. 어디 숨어 계시잖아. 그렇지 않아? 결국엔 우리는 눈에 보지 않는 그 무언의 대상을 대상과 싸워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니까, 얘들아. 이거는 계속 너는 틀리고 정답은 따로 가고 맨날 이런 거 있지 않니, 얘들아? 순서배열이랑 문장 삽입은 왜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해설지를 봐도 이게 인정이 안 돼, 여러분들이. 해설지는 참 맨날 해설지 비슷비슷하게 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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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순서배열 문제일 때 박스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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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다. 이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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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나오는 B가 적절하며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뭐 C가 적절하고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그래서 정답은 B, C, A다. Fuck. 이런 생각 안 드니? 아니, 미안해. 수업하다가 흥분해서 그래. 왜 우리는 맨날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만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 안 들었니, 그동안? 자, 전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질문들 아, 이거, 이거 제가 고른 선지도 말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도 정면돌파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어, 네가 고른 선지도 말은 돼?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제가 정답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할 말은 뭐냐? 야, 말이 되는 걸 고르는 게 아니고 적절한 걸 고르는 게 아니고 뭘 고르는 거니?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 누구? 하, 이 집단. 그러니까 순서 삽입을 진짜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게 잘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들아 교육과정 평가원이 원하는 바를 알고 그에 맞게 네 세팅을 맞춰 들어가야 돼. 그거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도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해서 받자 저는 어, 돼.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거의 원칙이 위배돼.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 원칙 배우면 되잖아. 그게 뭔데? 와, 이거야. 제가 맨날 모든 수업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말하는 그 원칙, 대원칙. 근데 다 읽기는 좀 힘들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렇게 풀라는 거거든. 핵심만 얘기하면 결국인 거야. 글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 순서 삽입할 때도 중요해. 우리는 맨날 순서 삽입할 때 맨날 기술적으로 삑삑삑삑 풀면 되는 거 알지. 그게 되는 애들도 있지만 요즘처럼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나오면 더 큰일 나잖아. 요즘처럼 순서 삽입이 어려울 데가 없는데 어려운 이유도 내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지. 1강부터 말씀드릴 거야. 대놓고 평가원에서 이건 어려운 유형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대놓고 얘기했다니까.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 및 논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해야 되고 글의 전체적 흐름과 논리적 연결도 파악해야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지 뭐 이런 거를 얘기 나오다가 자, 봐봐. 이를 위해서는 글의 중심 내용 파악이라고 하는 거 있어야 되고 명시적인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의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연결 방식 또 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 자, 이 부분은 다시 중심 내용 파악에 명시적 단서에 내용상의 연결까지 다 보라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정면 돌파하는 수업이에요. 제 모든 수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가원에 시키는 대로 하고 나는 그걸 편안하게 제시만 해주는 스타일이잖아. 그 수업이에요. 교재는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냥 틀만 보세요. 어떤 챕터, 매 챕터마다 제가 순서배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평가원의 기준에 여기가 평가원에 했던 얘기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번 세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예제를 좀 통해서요. 순서배열 예제죠.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아주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드려요. 쉽던, 어렵던, 평가원에 이렇게 문제 내는구나. 그걸 사실 제가 강의로서뿐만 아니라 안 보일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제가 설명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예제만, 예제만, 얘들아. 예제만.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강의가 필요 없지, 얘들아. 이건 수업이 있어야 되는 수업이 강의거든요. 수업이 있어야 되는 강의. 뭐 아무튼 설명 엄청나게 많이 달아놨군요. 그리고 예시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들이 막 흘러가기 시작해요. 알겠지, 얘들아? 자, 정리. 사실 순서사비배 관련된 OT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사실 뭐냐면 이거 잘 지키면 돼요. 이걸 자, 이 얘기 한마디를 하자, 얘들아. 내 수업이니까 내 자랑을 좀 할게. 이게 내 자랑일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업 듣다 보면은요. 하, 지겨워. 그만 좀 해, 시키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1년 내내 제가 하는 말은 계속 반복됩니다. 아마 제 기수강생, 기존 수강생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야, 소재의 성격이나 관계에 집중하라. 순서사비배에서는 야, 경계나 잡아.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주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선생, 좋은 강사라는 사람은 수업적으로만 봤을 때요, 일단은. 똑같은 원칙을 다른 문제에 계속 들이밀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겹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너무나 지겨워서 수업시간 말고도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거든. 일단 여러분들 저는 그런 특장점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 그 중에서도 그게 거의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바로 이 순서사비밍 강조야. 얘는 얘들아 단원컨대 수업발이 되게 커. 다시 수업발이 큰 약간 좀 저렴한 표현을 써서 미안해. 수업발이 큰 강조라고. 빈칸 수업이나 올인원 수업시간 이런 데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글을 읽는 방법, 빈칸을 잡아내는 방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요. 근데 얘는요. 당연히 연습 필요하겠지만은 수업을 듣고 나서 움직임이 약간 바로바로 움직여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수업발이 크다는 소리예요. 됐지? 어쨌든. 결론은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평가하는 시키는 거니까. 자, 교재는 이런 식으로 안에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유형별 대표 문제. 아까 예제 봤죠, 여러분들? 그거 좀 적어놨고 제 설명 다 자세하게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파트가 이거겠죠. 순서배열 서른 문제, 문장 삽입 서른 문제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원칙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단, 이건 제가 인삿말에도 써놨는데 이 문제를요. 제가 유형별이라고 얘기할 거나 특성별이라고 얘기할 거나 분류하지 않았어요. 그냥 랜덤하게 문제를 나열해놨어요. 왜냐하면 나열해놓는 게 낫지 분류를 해버리면 야, 여기서부터 이 문제까지는 이렇게 풀면 돼? 그럼 너 그렇게만 생각할 거잖아. 순서 삽입은 완전 실전이거든, 얘들아. 그냥 랜덤한 상황에서 똑같은 원칙으로 들이밀고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요? 엑셀사이즈 느낌이 들어야 되지. 패턴은 제가 어느 정도는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 패턴이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완전 문제풀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 내려가면서 곳곳마다 일어나는 오류나 분석 사고 과정의 오류를 분석하거나 또는 교정해드리는 수업이야. 약간 클리닉성이 있는 수업이죠. 자, 이게 좀 끝이 나면은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채화하는데 이 연습 문제도 제가 순서 배열 두 개, 문장 삽입 두 개 한 네 문제씩 세팅으로 이렇게 계속 묶어놨어요. 실전 느낌 드시라고. 그래서 네 개씩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거든. 됐지? 그렇게 해서 총 이제 한 20문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 이제 60문제에 40, 40 만요. 이거 두 개에 이거 이거 한번 가르쳐 봐. 수학이 안 되나. 60문제, 70, 80문제, 81, 82문제 뭐 이 정도. 82문제 정도. 자,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계속 일관성 있게 흘러가게 해주는 어떤 패턴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뭐 제 바람은 이거지요. 한 80여 개의, 한 82문제를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다가 83번째 문제, 84번째 문제. 즉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게 될 문제도 똑같이 그 패턴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겠죠. 됐죠? 자, 다시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의 고민이 이것이라면 하세요. 제가 이런 말 많이 드리죠. 겸손 떨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겸손 못 떱니다. 들어주시면 아마 좀 패턴이 잡히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어도 내가 뭘 노리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 이거 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평생의 순서잡이 문제가 자꾸 정답 근처에 머물러 계셨던 분들 자꾸만 따지고 싶은 분들 나도 되지 않냐? 그러나 그게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에 대한 대원칙 평가원이라고 하는 그 원칙의 모든 문제들을 연결시키면서 나의 사고 과정에서의 오류를 좀 잡아내주시고 싶으신 분들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평가원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여러분들. 잡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데에서 약간의 기지는 발휘할 수 있을지 한 점 그 틀은 벗어나지 맙시다. 결국에는 평가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정상적인 범죄이고 그게 점수 올리는 정상적 길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영어 김정이었습니다.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